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 입니다 여기 이렇게 멋진 창들이 보이죠 쭉 이렇게 어머 얘는 블루드래곤 이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가를 품고 있네 어머 아가가 뒤에 또 있어 아이고 얄미워 잠깐만 화분을 돌려 볼까요 어머 어쩌게 얄밉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대 블루드래곤도 얘가 이렇게 달궈지니까 어머 이렇게 여기 놓으세요 아가 아이고 얄미워 졸업부 아가를 달고 있습니다 네 쭉 창이 보이죠 이곳은 명심 이다역에 왔어요 오늘도 명심 이다역에 와서 힐링하라고 예쁜 아가들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오우 얘는 문스톤이래요 문스톤인데 이렇게 멋지네 여기 이렇게 문스톤이요 여기 아가만 2만원 이에요 아가만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져 있죠 여기 분이 만원 이래요 이렇게 해서 3만원 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택배 받으셔서 이렇게 기르시면 되요 우리 분갈이 하시기 좀 번거롭고 그렇게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분채 택배 받으셔서 그냥 이대로 기르시면 됩니다 여기 예요 문스톤이에요 얘도 얘도 문스톤 금방 소개해 드렸죠 얘도 문스톤입니다 이렇게 2도로 있는 아이 요런 애가 7,000원 이에요 얘는 7,000원이고 여기 얘는 아가만 2만원 입니다 문스톤이요 비교가 되시죠 이런 7,000원 짜리고 2만원이고 근데 문스톤 이렇게 포스가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크니까 얘는 카카오 팁스예요 카카오 팁스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2도로 이렇게 등지고 있네 여기 카카오 팁스도 7,000원에 소개합니다 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었네 에케리아예요 근데 핑크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에케리아 이렇게 4도로 군생으로 있습니다 15,000원 이에요 얘는 창이죠 푸에블라 이렇게 멋진 창입니다 손톱꽃이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푸에블라 아가만 4만원 입니다 여기 분까지 하시려면은요 전화로 문의를 왔어요 블루 칸테래요 저기 군생입니다 이렇게 그냥 군생이 얼굴 두수가 아주 좋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 3만원 에 소개합니다 여기 옆에요 캐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여기가 왜 이렇게 이뻐 요렇게 입장 좀 보세요 아유 뭐 꽃보다 다육이라더니 네 요렇게 이뻐요 꽃처럼 이게 캐롤 만원 에 소개합니다 입장이 도톰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바닐라비스 에요 얘도 입장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장미꽃 같이 요렇게 장미꽃 핀거 같이 그렇게 이쁩니다 근데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보세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죠 이렇게 좋은 아이 25,000원 이에요 바닐라비스 입장이 퐁퐁하면서 요 보세요 퐁퐁하죠 이렇게 좋네 25,000원 에 바닐라비스를 소개합니다 에케베르인 이에요 에케베르인 이렇게 있어요 다육이 이름이 아주 다양하죠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요렇게 튼실하죠 목대가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까지 있고 에케베르인 요렇게 있는 애가 4,000원 이래요 4,000원 에 에케베르인을 소개합니다 너블리로즈에요 장미꽃인 너블리로즈 이렇게 이뻐요 너블리로즈는 3,000원 에 소개합니다 마디바에요 마디바 소개해 드릴게요 요렇게 있는 아이 10,000원 입니다 마디바가 요즘 한참 이렇게 물이 들더라구요 마디바 10,000원 에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요 얘는 요렇게 연한 레몬빛이 나면서 약간 주황빛이 나죠 그렇게 물이 듭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요렇게 4도로 있는 아이 7,000원 에 소개합니다 어머 여기 하나 또 있네 5도네요 7,000원 이에요 마커스를 소개합니다 얘도 물드니까 묵은둥이 되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지금은 요렇게 생겼죠 여기 입장이요 맑게지면서 살짝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분을 살짝 입더라구요 그렇게 잘하는 마커스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 5,000원이에요 두수도 좋네 5,000원이면 아유 내 5,000원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네 요렇게 요 보세요 꽃다발 같으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5,000원에 마커스를 소개합니다 네 피치스 앵크림이요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핑크빛으로 요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분을 입어 가지고 더 이뻐 피치스 앵크림 요렇게 있는 아이도 4도 군생입니다 5,000원에 소개합니다 보라보라 하면서 분을 입은 아이 펜다드롬이에요 펜다드롬 요렇게 이쁜 아이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네 요렇게 있는 아이를 어머 6,000원이래요 6,000원 근데 6,000원에 데려다가 이쁜 분에다 심어서 요렇게 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렇게 아우 네 예쁩니다 로잔나 입니다 로잔나 얘도 요렇게 옥색에 분을 입으면서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보이시나 근데 손톱금도 아주 이쁘네 로잔나 요렇게 있는 아이 6,000원에 소개합니다 룬데리 소개합니다 룬데리요 오드로 여기 아가가 또 있네 요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해요 룬데리 꼴핌은 그렇게 이쁘죠 네 룬데리를 만원에 소개하고요 양노 철화에요 여기 철화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거 요렇게 된 데가 다 철화입니다 양노 철화 요기는 생얼이고 요렇게 철화에요 올팻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팻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 요게 아가가 요러고 나오고 있네 요런 아이들이 더 이쁘더라구요 요렇게 있는 아이 목대 좀 보여 드리려고 얘는 하엽이에요 이렇게 떨어지죠 목대 이렇게 튼실합니다 올팻 16,000원에 올팻 요렇게 이두로 있는 아이를 소개합니다 초록초록이 녹기란이에요 얘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꽃이 피죠 노랗게 노랗게 꽃이 보면 초록이 하고 노란색하고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옆에 좀 보여드릴게요 녹기란 15,000원이에요 수영이 지금 이렇게 좋죠 요런 아이를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운슬로우에요 얼큰이 운슬로우 소개해 드립니다 얘가 점점 이제 물이 들잖아요 붉게 붉게 그래 아주 핑크빛이 되잖아요 운슬로우는 그렇게 물이 듭니다 만원에 소개해 드려요 여기 보세요 블루엘프에요 블루엘프인데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도수가 이렇게 좋죠 여기 이렇게 군생입니다 요 뒤에도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있고 아이고 네 멋집니다 블루엘프가 또 묵은둥이 돼서 물들면은 그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블루엘프 군생으로 있는 아이 얘를 7,000원에 소개합니다 루비파인 입니다 루비파인 입장이 자잘 하면서 요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이쁘네요 루비파인 얘가 또 이렇게 붉게 물들죠 루비파인을 이렇게 있는 아이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도 있고 수영이 요런 아이도 있고요 루비파인 3,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염자입니다 염자 어머 이거 금피가 나왔어 네 염자 두스가 요렇게 좋고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죠 15,000원에 염자를 소개합니다 15,000원이에요 샴페인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 네 아가가 15,000원이고 분이 10,000원이고 해서 2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8,000원입니다 8,000원 이렇게 해서 8,000원입니다 8,000원 파랑색 군생이죠 이렇게 있는 아이 파랑새도 뽀얀 분을 입어서 그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군생인 아이가 2,000원이고요 분이 5,000원이고 해서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는 아이시그린이에요 아이시그린 요렇게 도톰하면서 이쁜아이 얘도 뽀얗게 분을 입잖아요 아이시그린 아유 다육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모습을 그렇게 변하게 할 줄 아유 네 신기합니다 아이시그린 아가가 2만원이에요 4두인아이 2만원이고 분이 25,000원이라서 45,000원입니다 군생이에요 여기 또 핑클노비도 소개해 드릴게요 핑클노비 왜 이렇게 이뻐 입장 끝이 그냥 이렇게 흑자주색으로 이렇게 지금 물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요렇게 수영이 요렇게 이뻐요 핑클노비가 5,000원 5,000원? 네 착합니다 5,000원이고 분이 7,000원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12,000원에 핑클노비 소개해 드려요 수연이에요 수연 요렇게 어마이 수영이 요렇게 이뻐 그냥 수연이 또 수영이라 그러니까 또 말소리가 헷갈리네 요렇게 이쁘죠 수연입니다 아가가 8,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13,000원에 소개합니다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어요 똑같이 13,000원이에요 수연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입장이 그렇게 물이 들면서 아주 이뻐지는 아이죠 수연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얘도 13,000원에 소개합니다 백야입니다 얘는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들면서 이렇게 줄금이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샴페인 같으죠 샴페인이 아니고 백야예요 백야 얘는 만원이고요 분이 만원이에요 이쁘죠 분도 요렇게 요렇게 해서 2만원입니다 미니 고사홍 철화 미니 고사홍 철화 아가가 3만원이고 분이 8,000원이고 근데 이쁘지 않나요 분도 또 이렇게 이쁜데다 이렇게 잘 심어졌지 요렇게 요쪽으로 보셔도 되고 네 요렇게 해서 3만 8,000원에 미니 고사홍 철화를 소개합니다 요기요 예 이렇게 이쁘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시죠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더 물들면 이제 아주 이쁘죠 에케리아예요 에케리아 요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쁘네 15,000원이에요 3도로 군생으로 있습니다 분이 8,000원이고 해서 23,000원에 에케리아를 소개합니다 요기 옆에 얘는 누군가 어디 보자 라이엠 칠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꽃같아 아주 입장이 꽃같죠 꽃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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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로 모아놓은 아이같아 라이엠 칠리예요 라이엠 칠리 아가가 10,000원이고 분이 8,000원이래요 분이 8,000원이고 해서 18,000원에 라이엠 칠리를 소개합니다 요렇게요 어머 얘는 더 이뻐 얘는 금이네 리누어딘 금이예요 리누어딘 금 이렇게 이쁘죠 다육이 이렇게 여러아이들 색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또 어우러져서 이쁘잖아요 이렇게 리누어딘 금 이렇게 있는 아이 아가가 3만원이고 분이 15,000원이래요 분이 15,000원이래요 분이 15,000원이고 해서 45,000원입니다 요대로 받으셔서 기르시면 돼요 얘는 핑크도 아니고 자줏빛도 아니고 네 오묘하게 물이 들었어요 버날렌스예요 버날렌스는 7,000원이고 분이 15,000원입니다 농분 약간 농분 분이 15,000원에서 22,000원에 버날렌스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또 옆에 아이 네티지아 철화도 소개해드릴게요 어머 네티지아 철화 어쩌고 요렇게 심어놀졌지 아이고 근데 오 너무 이뻐요 요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 철화죠 네티지아 철화 네티지아가 15,000원이고 여기 요 분이요 분이 15,000원입니다 근데 요렇게 심어놨는데 이쁘잖아요 이렇게 3만원에 소개해드려요 분 포함해서 네티지아 철화를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옆에 라즈아가 얘도 또 그렇게 이쁜아인데 라즈아가 소개해드릴게요 얘는요 햇빛에 보면 펄이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펄이 보여요 지금 이제 잘 안보이는데 햇빛에 밝은 빛에 보이잖아요 펄이 아주 그냥 은하수같이 그렇게 이뻐요 라즈아가 아가가 35,000원입니다 군생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좋죠 여기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가가 35,000원이고 분이 12,000원이고 해서 요렇게 해서 47,000원 47,000원입니다 분갈이하기 부담스럽고 좀 번거로우신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요런 아이 그냥 요대로 요대로 그냥 저기 택배 받으셔서 기르시면 돼요 그러면 흙은 공짜잖아요 아가하고 분값만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흙은 공짜입니다 네 우리 분갈이 하려면 흙도 흙값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라즈아가 요렇게 해서 47,000원에 소개해요 여기요 헤라도 헤라도 소개할게요 얘는 요렇게 아주 보랏빛이 분을 입으면서 요렇게 이쁘게 나와 헤라예요 헤라가 2만원이고 분이 만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3만원이에요 요렇게 이쁘나 입으세요 요런 거는 꽃이 진건데도 요렇게 이쁘죠 제가 얘 소개할 적마다 꽃이 져도 이쁩니다 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속에서 또 가지에서 엽순이 나오잖아요 엽순이 나오면서 꽃대를 또 이렇게 물고 올라와요 요렇게 수미 밑에는 그러더라구요 요렇게 자라는 아이 지금 꽃이 반은 졌는데도 이쁘죠 요렇게 이쁘죠 얘를 세포트 심었거든요 세포트 심어서 얘가 15,000원이고 분이 7,000원이고 해서 22,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요렇게 명심이 이다역에 와서 예쁜 아가들 또 소개해 드렸어요 늘 좋은 날만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